근데 참 시간이 빨라요. 저 곧 벚꽃 피잖아요. 제가 근데 그 벚꽃이 흩날릴 때 온 거 기억하세요, 언니? 어, 4월 달에 왔어요. 흩날릴 때 이상한 메이크업하고 식탁에 앉아있는 저 기억하시죠? 벌써 1년이면 거의 가까이 됐어요. 무슨 거 너무 놀란 거 알죠? 진짜 놀랐어요. 난 낫도끼인 줄 알았잖아요.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. 아, 여기 뭘 이렇게 광희 씨처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가 진짜 낫도끼고 온 줄 알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아기세 사고 있던 이 학교였잖아. 욕댔다. 왜? 야, 달걀귀신 같은 게 하나 왔단 말이야. 내가 아, 뭔데? 아, 예, 큰일 났다니까 진짜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새 직원분이 오시면 아기 사장님이 꼭 한 번씩 가게에 오시나요? 네. 아니, 어쩐지 새로 오신 분은 항상 오시더라고요, 사장님. 모르는구나?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. 뭐해요? 중대발표를 할 건데 점수를 매겨요. 지가 사장이기 때문에. 자는 뭐 100점이다, 자는 90점이다. 막 이렇게 다 지지만의 점수가 있어요. 와, 자는 괜찮다.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. 근데 불합격한 아가씨가 있었어요, 몇 명. 지금 일하고 계시는 아가씨요? 네. 지금 핵심 멤버가 됐어요, 그 사람들이. 의외의 인물이에요. 공주였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공연을 했어요, 공주가. 아, 이거요? 처음에 공연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. 그래서 어, 그래 괜찮아 해봐야 그랬는데. 한 30년 전에 젠더파에서 하던 쇼그를 배웠더라고. 아, 이렇게요. 인형 애를 하나 딱 얻고. 미아리, 너무 고개. 이러면서 애를 하나 얻고 나와, 이렇게. 나는 그 쇼를 알아요. 그 쇼를 진짜 옛날에 잘하던 언니가 있었어요. 그래서 나 거슬러 왔는데, 어머. 아기서가 다 보고, 조금 뭔데? 이러는 거야, 이러는 거야, 이러는 거야. 내가 물어봤어요. 다른 쇼는 없니? 이렇게. 없대. 아, 그래. 어, 알겠다. 이래가지고.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, 너 언니랑 이태원을 한번 가자. 내가 보여줄게. 이따가서 이태원을 데리고 갔어요.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쇼하는 데를 다 돌았어요. 그래서, 야, 너 오늘 보고 뭘 느꼈니? 이랬더니, 예, 그러면은, 아까 저기서 마지막 곡을 보면 봤던 그 두 번째 그 노래, 난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, 너 그거 연습 좀 해볼까? 놀랄 때 내가 가고, 이래서 연습을 했는데, 처음에 미아리 이런 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처음부터 끝에 다 잡아줬어요. 뭐 하지 마라, 뭐 하지 마라, 뭐 하지 마라. 난 또, 그 표명을 할 줄 말고 또 보는 눈은 있다 보니까. 그렇게 가르쳐주고, 또 음악도 얘한테 맞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, 그 다음에 좀 지루하니까 루프도 안 넣어주고,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, 그 공연이에요. 제가 처음 왔을 때 뭣도 모르고, 공주 언니한테, 언니 근데 그 애기 들고 하는 쇼는 안 하세요? 그랬더니 공주 언니가, 진짜 정색하면서, 예, 그게 끝내지도 마라. 이래서 띄옹마라고. 그러고 난 뒤에 이제, 아리새가, 공연으로 높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, 공주가. 패스트에 들어와요. 내가 그랬거든요. 기다려봐. 기다리면 다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, 내가.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, 야, 너 진짜 대단하다. 이러는 거예요. 왜? 야, 너 기다리보라고 해서 기다렸더니, 야, 너 진짜 만들었네. 내가 기다리라 했잖아. 지금에서 말하는데, 애프터라이크, 언니가 안무 좀 바꿨잖아요.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. 하여튼 저는 처음에 그게, 너무 이게, 루즈하지 않을까 했는데, 지금은 그 파트가 약간, 손님들하고 이렇게, 왔다 갔다 하면서,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한 건데, 너 시작 안무 틀린 거 알죠? 뭐예요? 너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정면에 있는 사람은. 드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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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란. 아니에요. 저 정면이 아니는데요, 언니. 정면이 누구예요? 아이요. 아, 그럼 아니에요. DJ도 했었어요? 네, 우리 DJ도 했었어요. 내가 라이트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. 진짜 가수군 있죠? 백을 저희가 했었어요. 그 가수 분께서, 정말 좋아요, 이렇게 마이크를 딱 들고. 내게도 사랑이, 사랑이 있었다면,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. 아아악. 이게 춤이네요, 언니. 어. 이거 걸어서 춤이라니까. 우푸우푸 우푸우푸. 아아악. 우푸 머리 합창문 아니에요, 언니. 아니, 진짜라니까요, 여러분. 오줌 참은 게 아니라, 그 때는 안 해본 게 없어요. 나이트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. 나이트가 뭐예요? 클럽 아니에요, 그냥? 클럽은 DJ가 있고, 계속 실시 없이, 브루스가 안 나오잖아요. 아아. 근데 나이트는, 30분 댄스 타임, 10분 브루스. 아, 뭐 진짜, 브루스 춰요, 이렇게. 각충을 치잖아요. 막 각충을 치다가, 내가 가려고 그래요, 이렇게. X같아, 진짜. 뭐야. 이리로 가봐야 돼. 진짜 얼굴이 괜찮아. 그럼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안기죠. 오빠. 진짜 이렇게 만져요. 아우. 나한테 오빠는 딱 고쳤는데. 왜요? 이야? 아. Martin die